하루종일 연락했는데 일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 이제서야 바빴대 일이 너무 많대 믿으면 안 돼 내가 백번 얘기를 했는데 너는 이미 답이 나온 상체 눈에 따보이게 넌 빼곤다는데 불쌍하게 너 지금 되게 바보같이 널 볼 때마다 얼굴은 떠예뻐지는지 내 마음도 풀어만 가는데 마치 풍선같이 옆에서 보면 내가 마음이 더 불안해 나를 터져버리기 전에 빠바밤 베이비 이렇게 말해 또 네게 욕할 사람도 하나 없는데 뭐가 문젠데 빠바밤 베이비 그렇게 말하고 차갑게 돌아서 끝나면 내가 나쁜 놈 같은데 빠바밤 베이비 빠바밤 베이비 저녁에 그 애를 만났는데 보자마자 표정이 별로인데 오늘따라 모든 게 재미없대 집에 가야겠대 그러다 여기 온 건데 올 때마다 상태가 더 나빠지는지 네 얘기를 듣다 속이 터질 것 같아 폭탄같이 네 맘을 나도 모른다는 게 더 위험해 말해 나 폭발하기 전에 빠바밤 베이비 이렇게 말하고 차갑게 돌아서 끝나면 내가 나쁜 놈 같은데 빠바밤 베이비 그렇게 말해 또 네게 욕할 사람도 하나 없는데 뭐가 문젠데 빠바밤 베이비 Like this 너를 어항 속에 그냥 물고기 몇 번 말해 Like this 그 중에서는 그날 맞아 큰 거래추면 될 것 같은데 빠바밤 베이비 이렇게 말하고 몇 밤 지나는 너 늘 비춰질 텐데 뭐가 문젠데 빠바밤 베이비 그렇게 말하고 차갑게 돌아서 더 불쌍한 건 나일 것 같은데 빠바밤 베이비 근데 잠깐 빠바밤 베이비 미안하잖아 빠바밤 베이비 보도 싶대 빠바밤 베이비 먼저 갈게 빠바밤 베이비 바바밤 베이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